안녕하세요. 신의TV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칸칠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칸칠 칸칠은 사슴보다도 작고 약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어찌나 꾀가 많은지 크고 무서운 동물들을 제치고 당당히 숲속의 왕이 되었답니다. 그런 칸칠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어요. 요즘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 같단 말씀이야. 코끼리도 왠지 날 없이 인여기는 것 같고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루 종일 궁리하던 칸칠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바로 그거야. 칸칠은 곧바로 숲속 동물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다 함께 소풍을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정말 재미있겠군요. 동물들은 모두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날 칸칠은 동물들을 이끌고 소풍을 갔습니다. 칸칠은 냇물을 따라 걷고 또 걸어 동물 친구들을 커다란 강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칸칠이 말했지요. 여러분, 나와 물 마시기 시합을 해보지 않을래요? 나는 이 강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실 수 있답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많은 강물을 어떻게 다 마신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여러 동물들이 어림없는 소리라며 넘어가려 했지만 코끼리는 그것 참 잘됐군 하며 대뜸 나섰습니다. 좋아요. 그런 얘기라면 나도 자신 있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호랑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 대신 칸칠님이 먼저 마셔보세요. 호랑이는 이참에 칸칠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아예 꼴깍 잡아먹기까지 할 생각이었지요. 좋아요. 그럼 내가 먼저 마실 테니 잘 보세요. 칸칠은 강물에 입을 대고는 꿀꺽꿀꺽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물은 바다랑 이어져 썰물 때 물이 바다 쪽으로 빠졌다가 밀물 때 다시 들어왔어요. 마침 그때는 썰물 때라서 강물이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동물들은 정말 칸칠이 물을 마셔서 강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와, 칸칠님은 대단해. 이러다간 정말로 강물을 모두 마셔버리고 말겠어. 한참이 지나자 강물이 모두 바다로 빠져나가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칸칠님은 역시 최고야. 괜히 숲속의 왕이겠어.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깐. 동물들은 다시 한번 칸칠에게 감탄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강물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밀물 때가 되어 바다로 나갔던 물이 들어올 시간이 됐거든요. 그때 칸칠이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마셔야 할 차례입니다. 호랑이님, 코끼리님, 어서 마셔보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잔뜩 걱정스런 얼굴로 다른 동물들에게 말했지요. 우리 둘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으니 다 함께 마셔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숲속 동물들이 모두 한꺼번에 강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강물이 줄기는커녕 돌이여 자꾸 불어나기만 하는 겁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호랑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쩔쩔 맸어요. 코끼리도 불룩해진 배를 출렁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조금 있으니까 강물은 아예 처음처럼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숲속 동물들은 배가 불러 모두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칸칠님, 저희들은 도저히 칸칠님을 따라갈 수가 없군요. 역시 우리들의 왕은 칸칠님뿐이라니까요. 그 후로 얼마 동안 호랑이와 코끼리는 꾀복한 칠 앞에 얼신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몸집이 큰 호랑이와 코끼리가 나란히 숲속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끽끽깽깽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높은 나무 위에서 웬 원숭이가 소란을 떨고 있었지요. 오라 원숭이였군 그래 누가 저 시끄러운 원숭이를 좀 아래로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네. 호랑이 말에 코끼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내기 할까? 무슨 내기? 저 원숭이를 떨어뜨리는 쪽이 상대편 잡아먹기. 그래? 그거 재미있겠군. 이렇게 해서 둘은 내기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코끼리가 나섰습니다. 코끼리는 길쭉한 코를 들어 뿡 소리를 내고 묵직한 발로 땅을 쿵쿵 굴렀어요. 하지만 원숭이는 떨어지기는커녕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더욱 요란하게 끽끽거렸지요. 한참이나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던 코끼리는 이내 코를 축 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에휴 나는 도저히 안되겠군. 어디 자네가 한번 해보게. 호랑이는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가서는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무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온 숲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지요. 깜짝 놀란 원숭이는 다른 나무로 달아나려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너무 허둥거리다가 그만 나뭇가지를 놓치고 호랑이 발 앞에 뚝 떨어져 버렸지 뭐예요. 호랑이가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는 사이에 원숭이는 어디론가 꽁무니를 빼고 코끼리는 시무룩한 얼굴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지요. 호랑이가 코끼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이겼으니 자네를 잡아먹어야겠네. 안됐지만 내기는 내기니까 어쩔 수 없지. 코끼리는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약속은 지키겠네. 하지만 며칠간 시간을 주면 안될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말이야. 좋아. 좋아. 그럼 일주일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세. 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코끼리는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코끼리 아내와 아이도 그 사실을 알고는 며칠 동안이고 목 놓아 울었지요. 자나 깨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는 동안 어느새 호랑이와 약속한 날짜가 다 되었답니다. 코끼리 가족은 더욱 큰 소리로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와 내기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꾀보 칸칠은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코끼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지요. 칸칠의 말에 코끼리의 커다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칸칠님이 정말로 저를 구해줄 수 있어요? 코끼리가 묻자 칸칠은 방글방글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저한테 좋은 수가 있어요. 코끼리님은 그저 사탕수수 물이나 잔뜩 준비해두세요.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죠. 커다란 발로 사탕수수를 꾹꾹 밟아 물을 쪄내면 그만이니까요. 칸칠의 말에 코끼리 가족은 모두 달려들어 열심히 사탕수수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칸칠이 와서 코끼리 엉덩이에 사탕수수물을 들이부었어요. 다리 아래까지 줄줄 흐르도록 말입니다. 그러고는 코끼리 엉덩이에 올라가 빌란 나무 열매를 씹어 빨간물을 냈지요. 끈적끈적한 사탕수수물이 빨갛게 되니까 코끼리는 누가 봐도 피를 철철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엉덩이를 깨무는 척 할 테니 코끼리님은 아픈 척 하면서 힘껏 울어야 해요. 아이고 코끼리 살려 이렇게 둘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시늉을 하면서 호랑이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갔습니다. 칸칠은 칸칠은 저 멀리 호랑이가 보이자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까지 코끼리 먹어봤자 배도 안 차겠군. 이놈 다 먹은 다음에 커다란 호랑이나 잡아먹어야겠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호랑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 덩치 큰 코끼리 엉덩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약속이고 뭐고 칸칠이 너무 무서워서 숲속으로 펄떡펄떡 달아나 버렸습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는 호랑이를 보고 오랑우탄이 껄껄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이봐 호랑이 뭐가 그리 무섭다고 달아나는 거야? 커다란 호랑이가 도끼만도 못한 것 같군. 그러자 호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직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대답했지요. 전만에 자네도 보면 알겠지만 칸칠이란 녀석이 코끼리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지 뭔가?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군. 칸칠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데? 어디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둘은 칸칠과 코끼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칸칠은 호랑이와 오랑우탄이 오는 걸 보고는 또다시 꾀를 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오랑우탄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이봐 어째서 호랑이를 한 마리만 데려오는 거야? 내가 틀림없이 두 마리를 데려오라고 했을 텐데 그것도 아주아주 큰 놈으로 골라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더 크게 놀라서는 꽁무니가 빠져라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런 못된 오랑우탄 녀석 나를 속이려 했다니 하마터면 내가 칸칠해 밥이 될 뻔했잖아. 그 후로 호랑이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나서 지금도 오랑우탄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린답니다. 물론 칸칠과 코끼리는 더 친한 친구가 되었고 말이지요. 오늘의 동화 용감한 닭장수 옛날 옛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로마의 한 높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왔어요. 제사장이란 옛날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뭐라고 저 로마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자기가 우리나라에 대해 뭘 안다고 제사장 노릇을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이마살을 찌푸리며 투덜댔습니다. 새 제사장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무척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죽일 정도로 말입니다. 하루는 이 못된 제사장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와 내기할 사람을 데려오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도 좋다. 단 앞으로 딱 삼십일만 주겠다. 그 안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제사장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소식을 전해들은 온 나라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제사장은 분명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내기를 할 거야. 맞아요. 그러니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괜히 나섰다가는 목숨만 잃을 게 뻔해요.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났습니다. 약속된 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모두 죽게 생겼구나. 온 나라가 초상집인 양 모두 울고 불고 야단이었지요. 한편 이 나라에 한 닭장수가 살았답니다. 닭장수는 한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벌이가 시원치 않아 이 무렵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닭장수는 제사장의 내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니 집에 도착했을 때 엉엉 울고 있는 식구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왜들 울고 있는 거야 아내는 아이를 품에 꼭 아는 채 울먹이며 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누구라도 나서야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닭장수는 식구들의 눈물을 닦아준 뒤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곧장 제사장을 찾아갔지요.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전 앞에 몰려들었고 온 나라가 기쁨 반 걱정 반으로 술렁였답니다. 어허 나와 겨루겠다는 자가 겨우 잔인가 제사장은 입을 꽉 다문 채 굳은 얼굴로 서있는 닭장수를 보고 턱수염을 매만지며 낄낄 웃어댔습니다. 신하들도 제사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같이 키득 거렸지요. 닭장수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큰소리 쳤습니다. 어떤 내기든 자신 있어요. 어서 시작해보시지요. 오호 그래 용기 있어 좋군. 그럼 먼저 내 손짓에 대답해 보아라. 단 내기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업신여기듯 입을 비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닭장수의 눈앞에 쑥 내밀었어요. 어? 저게 무슨 뜻이지? 겁도 없이 덤벼던 내 눈을 찌르겠다는 건가? 에라 모르겠다. 닭장수는 지지 않으려고 잇는 힘껏 손가락 두 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찌르기만 해봐라. 나는 두 손가락으로 네 눈을 찔러버릴 거야. 닭장수의 손짓에 제사장은 잠시 움찔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이번에는 치즈 한 조각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닭장수는 아리송했지만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자기한테는 먹을 게 있다고 뻑이는 건가? 먹을 거라면 나도 있지. 닭장수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달걀 하나를 꺼내 자랑스럽게 내밀었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또다시 움찔 놀랐습니다. 일부러 헉 기침까지 했지요. 하지만 제사장은 이내 눈을 부릅뜨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호주머니에서 미라를 한움큼 꺼내 바닥에 쫙 흩뿌렸어요. 그러자 닭장수는 잠깐 물끄럼이 서있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하들은 닭장수가 도망치는 줄 알고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닭장수가 암탉을 품에 안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미라를 마구 버릴 수 있을 만큼 부자라는 뜻일 거야. 미라를 아까운 줄 알아야지 우리 닭에게나 먹여야겠다. 닭장수는 암탉을 바닥에 내려놓고 미라를 쪼아먹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지요. 하지만 잠시 뒤 식은 땀을 닦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자가 이겼다. 좋은 옷과 돈을 선물로 주어라. 이윽고 닭장수가 웃으며 걸어나오자 궁전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뻐서 얼싸 안고 환호했답니다. 한편 닭장수가 떠난 뒤 신하들이 제사장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용문인지 제사장은 어리둥절해 하는 신하들에게 차분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은 한 분뿐이다. 바로 우리 로마의 황제이시지 라는 뜻으로 손가락 하나를 척 들어 올렸지. 그랬더니 닭장수는 손가락 두 개를 내미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데요? 위대한 왕은 신과 황제 이렇게 둘이라는 뜻이야. 나는 신을 잊고 있었는데 닭장수는 나보다 생각이 깊었던 거지. 신하들은 대단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 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야. 내가 이 치즈는 흰 염소의 저주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검은 염소의 저주로 만든 것이냐 라는 뜻으로 치즈를 내밀었지. 그런데요? 그랬더니 닭장수가 이 달걀이 흰 암탉이 나은 것인지 검은 암탉이 나은 것인지 먼저 말해봐라 하고 달걀을 쑥 내미는 거야. 대단한 용기였지. 내게 그런 용기를 보여준 사람은 닭장수가 처음이었어. 신하들은 아까보다 더 크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마지막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무슨 힘이 있겠느냐 라는 뜻으로 바닥에 미라를 부렸거든. 그랬더니 닭장수가 암탉을 데려와 미라를 먹이는 게 아니겠어. 신하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깜빡거리자 제사장이 나무랐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이라고 닭장수는 닭이 흩어진 미라를 다 주워먹듯 우리의 신은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한데 모을 것이오 라고 대답한 거야. 용감한 닭장수 덕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간 큰일 날까 싶어 이전처럼 제멋대로 굴지도 않았고 한편 집에 돌아간 닭장수는 내기가 별것 아니었다며 자기 행동에 담긴 뜻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아간 선물로 끼니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모기가 된 거인 옛날 옛날에 지금은 미국 땅인 아메리카 대륙 한 귀퉁이에 인디언들이 평화롭고 사이좋게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괴물처럼 커다란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몸집이 어찌나 큰지 곰 두 마리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컸대요. 거인이 데리고 온 어린 아들도 마을에서 가장 큰 청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지요. 세상에 저렇게 커다란 사람도 있나? 그러게 꼭 괴물 같아. 아휴 무서워라. 설마 우리를 잡아먹진 않겠지? 아무리 같은 사람끼리 그러겠어? 몸집만 크지 생긴 건 사람하고 똑같은데. 거인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더니 쿵쿵 나무를 찍어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인을 화나게 할까봐 발걸음도 살금살금 다녔지요. 하지만 어느 날 설마 하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인이 무시무시한 큰 칼을 차고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한 사람씩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보들보들 떨었지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거인은 어찌나 힘이 센지 산이라도 들어 옮길 정도였고 보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솟는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다녔으니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젊은이가 용감하게 나섰지만 창 한 번 던져보지 못한 채 거인의 거인의 저녁 식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힘을 모아 한꺼번에 덤비자. 이번에는 마을에서 가장 씩씩한 용사 열 명이 한꺼번에 나섰습니다. 용사들은 창이면 창 활이면 활 각자 가장 잘 다루는 무기를 들고 거인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숨어서 기다렸지요. 해가 하늘 한가운데서 이글이글 타오르자 오늘도 거인은 어김없이 어슬렁 어슬렁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다 모두 덤벼라. 대장의 신호에 따라 용사들은 모두 한꺼번에 거인에게 달려들었어요. 창을 잘 다루는 용사는 창으로 찌르고 활을 잘 쏘는 용사는 활을 쏘았지요. 마침내 거인의 가슴에는 창과 화살이 수없이 꽂혔습니다. 용사들은 힘이 나서 함성을 지르며 거인의 심장을 향해 더욱 힘차게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심장에 그렇게 많은 화살과 창이 꽂혔는데도 거인은 쓰러지기는 커녕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졌을 텐데 거인은 가슴에 꽂힌 창과 화살을 한 손으로 쑤 뽑더니 소리까지 버럭 질렀습니다. 이놈들 감히 나한테 덤벼? 이제 다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거인은 그 무시무시한 큰 칼로 열 명의 용사들을 단칼에 베고는 자루에 담아 통나무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했어요. 자 이젠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소. 이왕 거인의 밥이 될 몸 앉아 주거나 서서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다 함께 일어나 거인을 무찌르러 갑시다. 하지만 거인의 가슴을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으니 어찌 하면 좋겠소. 그건 심장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일 것이오. 심장이 있는 자리만 알아내면 거인을 없앨 수 있을 텐데. 그때 한 청년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거인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겠습니다. 청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들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젊은이란 걸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힘세고 씩씩한 용사들도 잡아먹힌 이 마당에 자네 혼자 무슨 수로 그걸 알아내겠는가. 그래도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이틀 후에도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모두 쳐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이었어요. 청년은 거인이 집을 비우길 기다렸다가 몰래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거인의 아들은 뒷방에서 쿨쿨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우선 장작불을 끄고 텔라모드를 밖으로 내다 숨겨놓았지요. 그런 다음 거인의 집 한가운데에 죽은 듯이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거인은 청년을 보고 뛰듯이 기뻐했어요. 이것 봐라 먹이가 제 발로 굴러들어왔네. 이렇게 좋을 때가 있나 오늘 식사는 이놈으로 하면 되겠군. 아니 그런데 불이 언제 꺼졌지? 텔라무도 잔뜩 해다 놨는데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인은 투덜거리며 떼나무를 가지러 밖으로 나갔지요. 차고 있던 무시무시한 큰 칼은 그냥 내려놓고 말입니다. 청년은 재빨리 그 칼을 집어들고 뒷방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거인의 아들은 여전히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청년은 아들의 목에 칼을 바짝 들이대고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이 악마의 자식아. 아들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야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하지만 목에 들이댄 칼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훌쩍 훌쩍 울먹였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청년은 칼을 더 바짝 들이대며 협박 했지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네 아버지의 심장이 어디에 있지? 거짓말을 하면 이 칼이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살려주세요. 아버지 심장은 왼쪽 발 뒤꿈치 쪽에 있어요. 바로 그때 거인의 발소리가 쿵쿵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칼을 든 채 얼른 문 뒤로 숨었지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거인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왈칵 열리며 거인의 왼쪽 발이 쑥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왼쪽 발 뒤꿈치를 칼로 푹 찔렀지요. 거인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발 뒤꿈치 에서는 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거인은 죽어가면서 소름 끼치는 눈으로 청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놈 내가 비록 지금 내 손에 죽지만 아주 죽는 건 아니니 그리 알아라. 나는 곧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땐 너부터 피를 빨아먹을 테니 두고 보자. 어차피 난 사람을 잡아먹고 살 운명이니까. 말을 마친 뒤 마침내 거인은 숨이 끊겼습니다. 거인이 죽자 그의 아들은 새파랗게 질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청년의 말에 거인의 아들은 불이 났게 달아났습니다. 청년은 곧 떼나물을 가져다 거인의 몸에 쌓고 불을 질렀지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인의 말이 영 깨름칙 했거든요. 몸뚱이를 태우면 다시 살아낼래야 살아날 수가 없겠지. 청년은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뼈를 다시 가루로 빻았습니다. 그런 다음 먼지만큼 작아진 그 뼈가루를 공중에 헐헐 날렸지요. 그런데 공중에 날린 뼈가루들이 모조리 파닥거리면서 아주 작은 벌레들로 변했지 뭐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없던 이상하게 생긴 날벌레들이 새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왱왱 소리를 내면서 입에는 기다란 빨대를 꽂고 말이지요. 그 날벌레들은 맨 처음 청년의 몸에 달라붙어 쪽쪽 피를 빨았습니다. 청년이 손바닥으로 탁 때려서야 모두들 흩어져 날아갔어요. 그게 바로 모기입니다. 악독한 거인의 몸이 수많은 모기들로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모기는 지금까지도 악착같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피를 빨고 있는 도깨비의 돈 도깨비의 예전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는 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지요. 그걸로 아내랑 두 식구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허구한 날 나무 하는 게 일인 사람이니 나무꾼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도 이 나무꾼은 지게에 한가득 나무찜을 지고서 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값이야 늘 받는 대로 엽전 단량을 받았지요. 빈 지게를 둘러매고 엽전 소리 딸랑 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근데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두 컴컴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서두르는데 키가 장승만한 시커먼 놈이 앞을 떡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샌님 이제 오세요. 이렇게 아른채를 하길래 얼굴을 쳐다봤는데 날이 어두워 또렷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 같진 않더라 말이지요. 누구요? 당신은 나한테 뭐 볼 일이라도 있소? 저 그게 다름이 아니고 돈 가진 거 있으면 단양만 구워주시오. 나무 꾸는 속으로 뜨끔 했습니다. 어라? 이놈이 나한테 딱 단양 있는 걸 어찌 알았노? 하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대꾸 했지요. 아니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을 어찌 믿고 돈을 꾸어준단 말이오? 네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 제발 단양만 꾸어주시오. 내일 저녁에 꼭 돌려드리리다. 키가 커다란 녀석이 이렇게 졸라대니 좀 딱 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단양을 내어주며 말했지요. 그럼 내일 저녁엔 꼭 갚아야 하오. 물론이죠. 염려 붙들어 메시구려. 그러고선 빈손으로 털레 털레 돌아오니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턱이 있나요? 아니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꿔줘요? 아 내일 저녁에 꼭 돌려준다고 했다니까 만약에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면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요? 가져온다고 했으니 가져오겠지 뭐. 이 옆현네가 원 속고만 살았나 왜 그리 사람 말을 못 믿어. 아무튼 다음 날이 되었는데 날이 다 저물도록 돈 꾸어간 사람은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마누라가 슬슬 바가지를 긁어댔지요. 거봐요. 사람이 어리숙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돈을 덕덕 구워주니 이렇게 돈을 떼이는 거 아니에요? 정이 돈을 구워주려거든 어디 사는 아무개인지나 확실히 알아두던지. 이렇듯 마누라 잔소리를 들으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데 싸리문 밖에 웬시커먼 그림자가 얼신거렸습니다. 샌님 구워간 돈 단냥이요. 이러면서 옆전 단냥을 마당에 툭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나무꾼은 고맙다 어쩌다 인사를 못 들은 게 좀 섭섭하긴 했지만 영락없이 떼인 줄로만 알았던 돈을 돌려받았으니 그저 다행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음날 저녁에도 그 장대 같은 녀석이 또 찾아온 겁니다. 샌님 구워간 돈 단냥이요. 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마당에 옆전 단냥이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을 집어들고 사리문 밖으로 쫓아나가며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잠깐만 거기 서보시오. 하지만 그 녀석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오른쪽 왼쪽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거참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로군 어찌녁에 단냥 갚아놓고선 그걸 까먹고 또 단냥을 던져놓다니. 한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저녁대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는 샌님 구워간 돈 단냥이요. 이러면서 돈을 던져놓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가난뱅이라도 부자가 안되려야 안될 재간이 있나요? 방구석에 엽전을 그득 쌓아놓고선 어찌 쓸지 주체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나뭇꾼이 점잖은 동네 어르신한테 물었습니다. 여차 저차 해서 자꾸 돈이 불어나는데 어찌 써야 옳겠냐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눈이 화등잔만 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일세 도깨비 도깨비요? 어쩐지 하는 짓이 영 사람 같지가 않더라니 나중에라도 도깨비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네 그 돈 다 뺏기네. 그럼 그 돈을 어찌 해야 좋을까요? 땅을 사게 돈이 얼마쯤 모이면 그때마다 땅을 사두게 도깨비란 녀석이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땅만은 못되어 간다네. 그래서 어르신이 일러준 대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터도 사고 오레지 오레지 않아 나무꾼은 그 마을에서 으뜸가는 땅 부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꼬박 3년을 채우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도깨비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샌님 그동안 맡긴 돈 도로 내놓으시오. 나무꾼은 손으로 자기 집 앞에 너른 들판을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당신이 준 돈으로 저 땅을 샀다오. 그 바람에 내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정의 돌려받으려거든 저 땅을 떼어가시구려. 그러자 도깨비가 자기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는 나무꾼이 산 땅의 내 귀퉁이에다 꽝꽝 쇠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러고는 쇠줄로 말뚝 네개를 얼검해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다고 땅덩어리가 꿈쩍이나 하나요? 밤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며 허신만 쓰다가는 닭이 꽃기호 울자 죄다 달아나버렸지요. 그 뒤로 나무꾼 내 집에는 도깨비들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대요. 헌데 말이지요. 그 멍텅구리 도깨비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길래 꼬박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양식을 가져다 준 걸까요? 혹시 어느 부잣집에서 훔쳐온 건 아닐까요? 그것은 아니고 그 돈은 바다에서 건져낸 거랍니다. 옛날에는 바다를 오가는 장사빼들이 거친 풍랑을 만나 물속에 가라앉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 시절엔 배도 요즘처럼 튼튼하지 않은 데다가 비바람이나 태풍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일기예보도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까닭에 도깨비가 가져다주는 돈은 물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젖은 돈이라도 괜찮으니 많이만 가져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배가 쉬 가라앉지도 않고 배에 돈을 잔뜩 싣고 다니지도 않으니 아마 도깨비들도 돈이 다 떨어졌을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잔나비 궁둥이 여러분 혹시 잔나비 궁둥이 보셨나요? 민숭민숭 털도 없고 빨간 것이 꼭 어디서 볼기 짝을 얻어맞고 온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잔나비 궁둥이는 털이 북슬북슬한 것이 보기가 참 좋았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털 한 줌 없이 빨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잔나비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개를 만나게 되었대요. 개야 우리 둘이 쌀떡을 해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잔나비와 개는 벼를 구하러 들로 갔답니다. 개가 집게로 싹둑싹둑 벼 이삭을 자르면 잔나비가 아빠를 이용해 주룩주룩 나다를 훑고 개가 집게로 스르륵스르 겨를 벗기면 잔나비는 쿵덕쿵덕 스르륵스르륵 겨를 벗기면 잔나비는 쿵덕쿵덕 쌀을 바 가루로 만들었지요. 개와 잔나비는 떡매를 번갈아 가며 철썩 철썩 내리쳐 쫀득 쫀득한 떡을 만들었습니다. 야들야들 반들반들 참 맛나게 생겼구나. 개가 집게발을 딸깍거리며 입맛을 다시는데 갑자기 잔나비가 떡을 들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개가 허겁지겁 잔나비를 쫓아갔지만 날랜 잔나비를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잔나비야 당장 그 떡 가지고 돌아오지 못해? 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잔나비는 보란듯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잔나비야 혼자 급하게 먹다가 체할라 그러지 말고 내려와서 나랑 같이 먹자꾸나 개는 일부러 상냥한 목소리로 잔나비를 다일렀지요. 그러나 잔나비는 들은 척도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얘 잔나비야 목마르지 않니? 시원한 물을 떠올 테니 같이 그 떡을 나눠 먹자꾸나 잔나비는 개 덜어 들으라는 듯 더 큰 소리로 떡을 먹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개는 잔나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내가 벼이삭을 자르고 겨를 벼껴내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떡을 만들었겠니? 개가 커다란 집게를 허위허위 휘저우며 소리를 질렀지만 잔나비는 콧방귀만 뀌뿐이었습니다. 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멍청한 녀석 떡은 원래 썩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어야 제맛인데 그 말을 들은 잔나비는 귀가 솔깃해서 썩은 나뭇가지 위에 떡을 척 걸쳐놨지요. 그러자 나뭇가지가 떡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뚝 부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하하 어리석은 잔나비 같으니라고 개는 얼른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워들고 굴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떡을 뺏긴 잔나비는 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개는 굴 밖에 있는 잔나비 덜어 들으라는 듯 냠냠쩍쩍 큰 소리를 내며 떡을 먹었습니다. 개야 그 떡을 혼자만 먹을 참이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꾸나 그러거나 말거나 개는 잔나비의 말을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잔나비는 떡을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팔 한짝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굴에 무슨 수로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내 떡 내가 개이 꿰매 빠져서 떡 떡 뺏기고 말았네 화가 난 잔나비는 어차피 떡을 못 먹게 되었으니 개한테 복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굴 입구에 궁둥이를 확 들이밀고 인하님껏 힘을 주었지요. 뿌지직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굴 속에 가득 퍼졌습니다. 숨이 턱 막힌 개는 잔나비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야 저리 비키지 못해? 그래도 잔나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개는 잔나비의 궁둥이를 집게발로 힘껏 꼬집었답니다. 그때 개가 잔나비 궁둥이를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 궁둥이에 있던 털이 한 움큼이나 빠져버렸습니다. 잔나비 궁둥이에 털이 없는 건 이때부터래요.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개와 떡을 나눠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때 그 잔나비의 궁둥이 털이 개 앞발에 달라붙어서 개 앞발에 털이 숭숭 나 있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학 황새의 꽁지 옛날 옛날 높다란 나무에 둥지를 튼 까치가 살았습니다. 까치에게는 새끼가 여러 마리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지나던 여우가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쑥 빼고 올려다 보니 새끼 까치들이 입을 옴죽 꺼리고 있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까치를 불러 말했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한 마리만 다오 안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다 잡아먹을 거야. 까치는 무서워서 새끼 한 마리를 여우한테 던져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글쎄 여우가 다음날 또 찾아온 겁니다. 까치야 네 새끼 한 마리만 더 다오 안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다 잡아먹을 거야. 까치는 무서워서 새끼 한 마리를 또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뻔뻔한 여우가 날마다 찾아와서 한 마리씩 날름날름 받아 먹지 뭐예요. 딸랑 한 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새끼들은 몽땅 여우한테 먹히고 말았습니다. 아가 내일이면 너도 고약한 여우의 밥이 되겠구나. 까치가 하나 남은 새끼를 붙잡고 서럽게 우는데 마침 지나가던 황새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황새는 까치한테 사연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치야 내일 여우가 오거든 본체도 말고 들은체도 말고 가만히 둥지에 앉아만 있어. 그럼 여우가 나무 위로 올라와 잡아먹을 텐데요. 걱정마 여우는 나무 위에 못 올라오니 너랑 새끼를 잡아먹지 못할 거야. 다음날 어김없이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또 까치한테 새끼를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까치는 들은체도 않고 본체도 하지 않았어요. 까치야 새끼를 내놓지 않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너도 잡아먹을 테다. 여우가 다시 으름장을 놓자 까치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흥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보렴. 넌 나무 위로 못 올라오잖아. 까치의 말에 여우는 머쓱해져서 얌전히 꼬리를 내린 채 돌아갔습니다. 여우가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간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분고분 새끼를 내어주던 까치가 갑자기 저러는 게 이상했지요. 여우는 다시 돌아가 까치를 얼으며 말했습니다. 까치야 내가 나무에 못 올라간다는 걸 누가 말해주었니? 어제 황새가 말해주었어. 여우는 분해서 그 길로 황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저 앞에서 황새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몸도 크고 다리도 길고 꽁지도 길쭉한 것이 까치처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또 부리가 얼마나 길고 뾰족한지 잘못 건드렸다가는 혼쭐이 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여우는 황새를 살살 꿰어내기로 했습니다. 황새야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맛있는 물고기를 잔뜩 잡아놨단다. 그 말에 감쪽같이 속은 황새는 여우가 사는 굴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우 그래 가보니 물고기는 없고 커다란 단지 하나만 놓여있지 뭐예요. 황새는 물고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단지 속에 긴 부리를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황새의 날개를 콱 깨물었답니다. 황새는 저도 모르게 까옥하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단지 속에서 소리를 질렀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쩌렁쩌렁 울렸겠어요. 결국 단지는 쨍그랑 깨지고 말았지요. 단지 속에서 부리를 빼낸 황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여우만 잡아먹고 사는 괴물한테 네가 사는 곳을 일러주었는데 그 그 괴물이 이제서야 왔구나. 그 말을 들은 여우는 기겁을 해서 황새 뒤에 숨어 발발 떨었습니다. 황새야 황새야 다시는 안 그럴 테니 괴물한테 내가 없다고 좀 말해주렴. 흥 누구 맘대로 황새가 코웃음을 치며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겁을 잔뜩 먹은 여우가 황새 꽁지를 자꾸만 붙잡고 늘어지지 뭐예요. 그 바람에 황새 꽁지가 쏙 빠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지금처럼 꽁지가 깡동해진 거랍니다. 오늘의 동안 왕자를 살린 공주 아주 먼 옛날 뻐꾸기 한 쌍이 숲속에 나무에 둥지를 들고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 사이에서 예쁜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아빠 뻐꾸기는 날마다 먹이를 구해 새끼들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먹이를 찾아 숲속을 날아다니던 아빠 뻐꾸기는 연못에 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 연꽃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햇볕이 뜨거워졌고 연꽃은 꽃잎을 오므려 닫았어요. 연꽃에 갇힌 아빠 뻐꾸기는 다시 꽃잎이 열릴 때까지 애를 태우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뒤 해가 서산 너머로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연꽃은 이슬을 받기 위해 다시 꽃잎을 펼쳤습니다. 꽃봉오리가 열리자 아빠 뻐꾸기는 비로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힘차게 날개짓을 하여 둥지로 돌아오던 아빠 뻐꾸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푸른 나무로 가득하던 숲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빠 뻐꾸기는 걱정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아내와 새끼 뻐꾸기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엄마 뻐꾸기가 날아오며 말했습니다. 숲에 불이 났는데 당신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이렇게 높게 돌아오다니 아이들은 불쌍하게도 그만 아빠 뻐꾸기는 늦게 돌아온 사정을 얘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뻐꾸기는 새끼들을 잃은 슬픔으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다음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자로 태어나서는 어떤 남자와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뻐꾸기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빠 뻐꾸기는 아내와 어린 새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이 너무도 미안하여 아내를 따라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며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아내와 부부가 되게 해주소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와는 말을 하게 해주소서 아빠 뻐꾸기는 달옥낙원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영리하고 재치가 있어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지요. 왕자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시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지요. 열다섯 살이 된 왕자는 나라의 법에 따라 깊은 산에 사는 뛰어난 도사에게 무예와 도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왕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간 시종도 같이 무예와 도수를 익혔지요. 두 사람이 무예와 도수를 익히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여러 도수를 익히고 뛰어난 무예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사는 두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심장을 꺼내 다른 곳에 둘 수 있는 도술 이었지요. 심장을 꺼내 죽은 사람이나 동물에 넣어 되살아나게 하고 물건에 넣어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도술이었습니다. 다만 심장을 꺼낸 본래의 몸은 잘 보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살아날 수 없는 위험한 도술이기도 했습니다. 3년을 연마하고서야 두 사람은 이 도술을 제대로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너희는 모든 도술을 다 배웠다. 이제 왕국으로 돌아가거라. 왕자와 시종은 도사에게 큰 절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편 파란시 왕국의 왕과 왕비는 공주 때문에 커다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척 아름답고 영리했지만 이상하게도 남자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아버지인 왕과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을 두는 사람은 물론 공주가 사는 궁을 지키는 병사까지도 모두 여자였지요. 남자와는 말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니 저러다가 결혼도 하지 못하면 어찌하오. 왕이 걱정하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 왕자들을 초대하여 공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도록 하지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오. 어서 여러 나라에 알립시다. 아름다운 공주와 말을 한마디라도 나누면 결혼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러 나라에서 왕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공주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요. 공주는 남자 앞에서는 입에 자물쇠를 채운 듯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파란시 왕국의 왕과 왕비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궁으로 돌아온 다룩나번 왕국의 왕자도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와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아름다운 공주라고 무척 관심이 가는걸 어디 내가 한번 가봐야지 왕자는 시종과 함께 파란시 왕국으로 가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대가 다룩나번 왕국의 왕자인가 공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네 기다려 주십시오 틀림없이 공주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왕자는 도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종은 방에서 자는 것처럼 누워있고 왕자는 시종의 심장을 공주의 방문에 넣고 문과 이야기를 나누는 척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선생 아름다운 공주님의 방문인 당신은 행복하겠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주님은 남자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니까요. 실제로는 문이 아니라 시종의 심장이 대답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주는 무척 신기해하며 왕자와 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겠군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좋고 말고요. 꼭 듣고 싶어요. 왕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먼 곳을 볼 수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활을 잘 쏘았고 또 다른 사람은 수영을 잘했고 마지막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힘이 있었지요. 시작부터 흥미롭군요. 어느 날 먼 곳을 보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기 하늘의 독수리가 예쁜 여인을 물고 날아가네. 그러자 활을 잘 쏘는 친구가 활을 꺼내 독수리를 쏘아 마쳤지요. 화살에 맞은 독수리는 불위에 물고 있던 여인을 강에 떨어뜨렸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재빨리 강으로 뛰어들어 여인을 구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친구가 여인을 다시 살려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문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 결혼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네 명 모두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왕자의 물음에 문이 답했습니다. 독수리 독수리가 여인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본 친구 아닐까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그 여인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때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주가 끼어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에요. 마땅히 다시 살려낸 사람과 결혼해야지요. 죽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드디어 공주가 남자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과 왕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자는 이번에는 시종의 심장을 등잔에 넣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등잔 선생 밤을 밝히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인걸요. 심심하실 텐데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요? 재미있겠군요. 어서 문제를 내보세요. 맞춰볼 테니까요.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지요? 글쎄요. 잘 모르겠군요. 등잔이 답을 대지 못하자. 답답했는지 공주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기어다니니 네 발 젊어서는 걸어다니니 두 발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지푸니 세 발이 되는 셈이지요. 공주가 또 왕자에게 말을 하자 왕과 왕비는 공주를 왕자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주도 자신이 말을 하도록 한 왕자의 총명함에 이끌려 승낙했지요. 화려한 결혼식이 치러졌고 다롱나건 왕국과 파란시 왕국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왕자는 늘 함께 다니는 시종과 숲으로 사냥을 가서 사슴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내가 만약 사슴이라면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던 왕자는 시종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 심장을 꺼내 사슴에게 넣으면 나는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군요 왕자님. 내가 잠시 사슴이 되어 숲을 뛰어다니다 올 테니 그때까지 내 몸을 잘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말이야.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왕자는 도수를 부려 자기 심장을 꺼내 사슴에게 넣었습니다. 그러자 숨이 끊어졌던 사슴이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왕자는 사슴이 되어 있어. 이건 좋은 기회야. 오랫동안 왕자를 모시던 시종은 겉으로는 친형제처럼 왕자를 보살피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시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예나 도술실력도 비슷한데 한 사람은 왕자이고 자신은 시종인 것이 늘 불만스러웠기 때문이지요. 내 심장을 꺼내 왕자의 몸에 넣고 내가 왕자가 되는 거야. 시종은 자기의 심장을 꺼내 왕자의 몸에 넣었습니다. 자는 듯 쓰러져 있던 왕자가 깨어났던 왕자가 깨어났어요. 실제로는 몸만 왕자이고 마음은 시종이었지요. 왕자로 변한 시종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기 몸을 들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왕자가 되는 거야. 진짜 왕자가 돌아오더라도 자기 몸이 없으니 어쩔 수 없겠지. 왕자로 변한 시종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종을 데리고 나갔던 왕자가 혼자 돌아오자 이상이 여긴 공주가 물었어요. 어째서 혼자 돌아오시나요? 시종을 데리고 가시지 않았나요? 그 녀석이 나를 해치려고 하기에 내가 먼저 죽이고 산에 묶고 왔소. 가짜 왕자가 이렇게 말했지만 공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시종을 형제처럼 아끼던 왕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공주가 자세히 살펴보니 왕자의 말이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모습은 틀림없는 왕자였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 씀씀이가 예전처럼 곱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짜 왕자를 멀리했어요. 사슴이 되어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돌아온 왕자는 시종은 물론 자신의 몸도 보이지 않자 모든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토록 아껴주었거늘 욕심을 부려 나를 배반하다니 주위를 둘러보던 왕자는 숨이 끊어진 채 땅에 떨어져 있는 뻐꾸기를 보았습니다. 왕자는 도수를 부려 심장을 꺼내 뻐꾸기에게 넣고 헐헐 날아 아무도 모르게 공주에게로 갔지요. 여보, 내가 왔소.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에 공주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창으로 뻐꾸기 한 마리가 날아와 공주의 손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수를 부려 뻐꾸기 몸속에 들어와 있소. 정말이에요? 공주가 놀라며 울었지요. 왕자가 겪은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시종에게 빼앗긴 왕자의 몸을 되찾기 위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공주는 가짜 왕자를 찾아가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스승께 도수를 배워 심장을 마음대로 꺼낼 수도 있다면서요? 가짜 왕자는 공주에게 잘 보일 기회가 왔다고 여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소.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당신의 도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욱 당신을 믿고 따르게 될 거 아니에요? 좋소. 그렇게 하리다. 가짜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속이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승낙을 했습니다. 가짜 왕자는 방금 죽은 염소에게 자신의 심장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염소가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며 말을 했지요. 어떻소? 내 도수리. 그때 숨어있던 왕자는 재빨리 심장을 꺼내 자신의 몸에 넣었습니다. 저 염소를 잡아 죽이도록 하라. 왕자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시종이 변한 염소를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공주의 재치로 자신의 몸을 되찾은 왕자는 다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훌륭한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지 가족이 행복한 이유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아주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아침 공부인 조강은 물론 낮 공부인 주강, 밤 공부인 석강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달달달 외워야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임금은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내관을 복과됐습니다. 첫 달기 울기도 전인데 퇴청한 영의정 들라해라 죄인을 신문하자 파바를 띄우라 그러면서 안달을 부렸지요. 이렇다 보니 신하들은 임금을 슬슬 피했습니다. 다들 궁에 들어오면 왠지 숨이 막혔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임금은 참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세상에서 자신처럼 완벽한 왕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마음처럼 모든 일이 손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내관이 왠 문서를 하나름 안고 왔어요. 오늘 들어온 것만 해도 백건이 넘사옵니다. 임금은 뻐근한 뒷목을 잡았습니다. 내관이 들고 온 문서들은 다름 아닌 상소문이었어요.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잘못된 사항을 건의하거나 억울한 사정 등을 해결해달라고 청하는 글이었습니다. 임금은 상소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짐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불만들이 왜 이리 많은가 임금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지요. 그러나 임금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완벽한 왕이니까 말이지요. 임금은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왕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고 죄인이나 가두는 권위적인 왕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왕임을 말입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임금은 그날 밤 당장 미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갔어요. 임금은 제일 먼저 다리로 갔습니다. 다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이런저런 말도 많이 오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임금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생각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임금은 다리 위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은 별 탈 없이 행복해 했습니다. 소금독을 지고 가던 어느 소금장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지 맞았어 운수 대통이야. 소금장수는 장사가 잘 됐는지 묵직한 엽전구라미를 친구에게 자랑했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어떤 동부는 기분 좋게 타령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앞마당의 노적이고 뒷마당의 노적일세. 달구경 가는 처녀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키덱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지요.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왕인데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리가 있나. 그때 였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은 깜짝 놀라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사람은 없고 웬 거적이 쳐져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그 거적 안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거적은 거지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 없는 거지들이 다리 아래 거적을 치고 살았어요. 다리 상판이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도 튼튼하니 없는 사람들이 거적을 치고 살기에 그나마 좋았거든요. 그러나 근정전에 강령전에 자기 방만도 수십개가 있는 궁궐에서 나고 자란 임금의 눈에는 그저 신기 알다름 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레 다가가 거적을 들춰보았어요. 안에는 웬 비렁뱅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늙은이고 아이고 모여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한 가족인 듯 했지요. 변변한 방한칸도 없는데 찬 흙바닥에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는 집이라 하나 싶어 임금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찬밥 덩이가 덩그러니 들어 있는 깨진 쪽박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은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지요. 세상에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가족은 임금이 훔쳐보는 줄도 모르고 저희끼리 웃고 떠들었어요. 내가 오늘 동냥 다닐 때 춘 춤을 보여줄게. 아버지로 보이는 거지가 한푼 줍쇼 를 외치며 동냥 하는 신용 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가 말한 춤 이었지요. 임금이 참 한심한 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일어나 장단을 맞췄습니다. 얼씨고 절씨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붐바 붐바 각설이 타령에 거지가족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임금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요. 가만히 보니 거지들이 없이 살아도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자신은 저렇게 크게 웃고 산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곳이 아닌 여기가 바로 극락이 구나. 임금은 또 생각했습니다. 짐이 이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 겠다. 임금은 부리나케 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이 박는 대로 궈박 다리 아래에서는 거지 아버지를 궁으로 데려오라. 다음날 궁궐에서 나왔다는 웬 군사들이 운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아라. 궁에 들라는 어명이시다. 다리 아래 운막은 난리가 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새도 없이 거지 아버지는 몸 씻으랴 옷 갈아입으랴 혼이 쏙 빠졌지요. 임금이 내렸다는 비단 옷이란 건 어찌나 답답한지 어제 먹은 동양밥이 언칠판이었습니다. 거지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궁궐로 향했어요.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거지는 눈이 빙빙 돋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궁궐이란 곳이 어찌나 의리의리한지 건춘문이니 영춘문이니 통하는 문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근정전이니 사정전이니 이름조차 어려운 방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음식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다고 상을 내왔는데 매화와 국화가 새겨진 그릇에 탕평채니 구절판이니 듣도 보도 못한 산해진미가 한상 가득 이었습니다. 거지는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선뜻 손이 안 갔어요. 이럴 때는 가족들과 나눠먹던 흰죽 한 사발 먹으면 떨리는 속이 좀 가라앉을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맛없는 사정을 모르는 내관이 자꾸 먹으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주상께서 하사하신 음식이다. 성스러운 음식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먹으라. 별 수 없었습니다. 거지는 꾸역꾸역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니 접시마다 싹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똑같이 한 상을 다 비웠지요. 난생 처음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은 거지는 밤새 설사에 토악질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또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기에 떡에 생선이며 탕이 어제보다 더 많이 차려졌습니다. 하나라도 남기면 불충이니라. 거지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쥐고 또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설사하고 하루 이틀 사이 거지는 볼이 홀쭉해지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 꼬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지생활 수십년에 굶는 거야 이력이 났지만 많이 먹은 지금은 보리꼬개 철보다 얼굴이 더 퀭했지요. 거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궁궐이란 곳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아주 괴로운 곳이로구나. 이런 거지 사정을 알턱이 없는 임금은 뿌듯했습니다. 거지가 주는 대로 잘 먹는다 하니 임금은 덕을 더 베풀기 위해서 날마다 더 많은 음식을 내렸습니다. 맛난 음식을 실컷 먹고 따뜻한 방에서 푹 잤으니 이제 거지도 완벽 해졌겠지. 그러나 그 시각 거지는 기어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지는 궁궐이 정말 싫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지요. 거지는 이왕 이렇게 죽을 거 할 말이나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임금 뱉기를 정했습니다. 임금 앞에 나간 거지가 말했어요. 이제 제 가족이 있는 다리 아래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간청들이 온나이다. 임금은 거지가 그저 가족이 보고 싶어 돌아가겠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궁궐이 싫다는 건 꿈에도 몰랐지요. 그래서 한 건 느긋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원한다면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지. 앞으로 입을 것과 먹을거리는 충분히 돼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살아라. 이리하여 거지는 궁궐을 떠나 그리운 다리 아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에 갔던 거지가 돌아온 뒤 다리 아래 거지들은 형편이 좋아졌어요. 임금이 내려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지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모여 앉아 춤을 추거나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봐. 욕심을 부리며 음식을 먹던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탈이 났습니다. 이 옥색 비단은 내가 먼저 갚겠다고 했자노. 여자들은 서로 비단을 받겠다며 다퉈습니다. 이럴 바에는 따로 삽시다. 나는 집을 지어 나가겠소. 무슨 소리야. 내가 임금에게 불려가 재산이 늘었으니 그 돈은 내 돈이지. 니가 니가 이 다리에서 살아 내가 그 돈으로 집을 살 테니 이 다리라면 지긋지긋해. 형제들도 매일 싸웠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은 자식들 때문에 화병이 났지요. 거지들이 매일 싸운다는 이야기는 장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임금 귀에 까지 들어갔지요. 소문을 들은 임금은 괘씸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싸움질이나 해서 자신의 공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지들에게 주던 쌀이며 옷감이며 고기를 더 이상 주지 말거라. 임금의 말 한마디에 다리 아래 거지집은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매일 먹을거리가 모자랐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운막에서는 이제 싸움이 사라졌어요. 서로 갖겠다며 다툴 물건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건강해졌습니다. 적당히 먹고 뛰어다니니 아플 일이 없었지요. 적은 음식도 나눠 먹으니 형제 사이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이런 사정을 알리 없었습니다. 임금은 거지 가족이 몹시 궁금했어요. 내가 내린 복을 자버렸으니 보나마나 후회하고 있을게야.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지. 어느 날 임금은 또다시 미행을 나섰습니다.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거지 운막이 있는 다리로 갔는데 희한하게도 거적 안에서는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임금은 입을 뾰족 내밀며 거적을 들춰보았어요. 거지들은 사이좋게 춤을 추며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것들에게 내가 내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던가. 임금은 도대체 거지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왜 궁궐보다 다리 아래에 사는 게 좋은지 몰랐어요. 임금은 고개를 갸웃하며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임금은 가끔 거지 가족을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왜 거지들이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하들은 전애 없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임금이 하루하루 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무조건 외운다고 공부가 아니지. 임금은 책을 읽는 것만큼 생각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일이 늦어진 이유가 있겠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궁궐은 알게 모르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궁에 오면 숨이 막혀 답답하던 신하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 했고 임금의 신경이 곤두서지 않으니 신하들의 오가는 말도 편해졌습니다. 임금도 어느새 여유가 생겼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골치 아픈 나라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한 번씩 미행을 나가 다리 아래 거지 가족을 훔쳐봤습니다. 거지 가족들이 춤추고 웃으면 왠지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임금은 다리를 찾았는데 마침 다리를 건너던 아리따운 아가씨와 우연히 만났습니다. 임금은 그만 그 아가씨에게 반해 얼마 후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다리를 자주 찾은 덕에 복을 받아도 제대로 받았지요. 모두 거지 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꼭두각시 이야기 옛날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았는데 마음 신은 착해도 생김새가 볼품 없었대요. 몸집은 절구통처럼 뚱뚱하고 머리는 장구처럼 모가 나고 얼굴은 퉁방울 눈에 개딱지 코에 주걱턱이라 보는 사람마다 웃거나 혀를 찼대요. 꼭두각시는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집안살림이 지지리도 가난하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농사를 지어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지요. 못생긴 데다가 가난하여 혼수 미천도 없으니 누가 이런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나이 서른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갔지요. 그런데 하루는 고개 넘어 산 넘어 먼 산골에서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산골에 목도령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꼭두각시에게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란 말을 전하는 겁니다. 꼭두각시네 아버지는 얼른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혼인 날만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도령네 집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두 번 바뀌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었지요. 그 사이에 꼭두각시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꼭두각시 혼자 남게 되었어요. 꼭두각시는 자기가 직접 목도령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귓결에 들은 목도령네 동네로 마냥 걸어갔지요.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 하루종일 걸어도 목도령네 동네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큰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고 날이 밝아서 다시 걸어갔어요. 그렇게 하루종일 걸어가도 목도령네 동네는 나서지 않았지요. 날이 저물어 오늘도 또 한 데서 밤을 새워야 하나 하고 걱정하다 보니 저만 지 불빛이 반짝이는 집이 보이더래요. 오늘은 저 집에서 묵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 이더래요. 지붕은 집이 썩어서 비가 새고 소소대로 엮은 울바자는 낡아서 너덜너덜 거리는 낡은 집이었지요. 주인을 찾으니 컴컴한 불 밑에서 집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랬더니 그러라고 했어요. 꼭두각시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강님 혹시 이 근방에 목도령의 집을 아시는지요? 왜 그러시요? 우리 아들이 바로 목도령이오만 꼭두각시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얼른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제가 바로 목도령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꼭두각시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얼마나 반가워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가 왔네 그려 보다시피 우리 집 살림이 워낙 가난하여 아들 장가보내 미천을 장만하지 못해 혼인 날도 받지 못했더니 며느라기가 제발로 찾아왔네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담 조금 있으니까 목도령이 들어오는데 얼굴은 박박 얼굴 데다가 팔다리를 제대로 못쓰는 총각 이었대요. 팔은 덜덜 떨고 다리는 절룩절룩 절도란 말이지요. 그래도 꼭두각 씨는 실망하기보다 가엾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 날로 꼭두각 씨는 목도령과 홀레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억척같이 일을 했어요. 남의 지품도 팔고 못세는 땅을 일구어 밭을 갈고 씨를 씨를 뿌리며 밤낮으로 일을 했지요. 목도령도 성하지 않은 몸으로 꼭두각 씨와 함께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밭에 걸음도 내고 틈만 나면 남의 집 굳은 일도 해주고 이렇게 힘들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 덕분에 살림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어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외양간에는 소도 사다 메어놓고 오막살이 긴 하지만 집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아주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두각 씨네가 제법 살림을 일구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고울 사또가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한해 농사 애써지어 곶간에 넣어두면 세금으로 다 거두어가고 툭하면 비석을 세운다 관청을 새로 짓는다 하면서 돈을 거두어가고 나중에는 사또 생일 잔치에 산다고 외양간에 메어놓은 속까지 끌고 가버리지 않겠어요? 이래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목도령 아버지까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뭐예요?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래요. 아주 사람 없는 산골에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동네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높은 산을 여러 번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가 하루는 산속에 있는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겪은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전 처음 보는 새파란 나무를 한 줌 주면서 길 가다가 시장하거든 이거라도 잡수시구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붉은빛이 도는 물을 조롱박 바가지에 가득 담아주면서 길 가다가 목마르면 이걸 드시구려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또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프기에 새파란 나무를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먹었지요. 그랬더니 팔다리에 힘이 펄펄 솟아나더래요. 팔을 떨고 다리를 절던 목도령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한 몸이 되었지요. 하도 신기하고 고마워서 할머니가 사는 집쪽을 보고 수도 없이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가다가 목이 마르기에 할머니가 조롱박 바가지에 담아준 물을 나누어 마셨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실컷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한데 앞에 보니 언제 생겼는지 널찍한 풀밭이 훤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농사짓기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세금 거두어 갈 사람도 없으니 마음 놓고 살았지요.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둘이서 밭을 가는데 호미 끝에 무엇이 댕글한 거리더래요. 조심조심 파내어 보니 오래된 호로병이 나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 쓸모가 있을까 해서 집으로 가져와 처마 밑에 달아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스님 한 분이 집앞을 지나가다 들렀단 말이지요.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산속에서 처음 맞는 손님이라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그런데 스님이 처마 끝에 매달아놓은 호로병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것을 어디서 얻었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갈다가 주워노라고 했더니 언젠간 새파란 나물과 붉은빛이 도는 물을 드시지 않았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나물과 물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고 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할머니가 바로 관음보살림이요. 새파란 나물은 힘이 솟는 약풀이고 붉은 물은 눈이 맑아지는 약물인데 그것을 둘 다 먹어야만 이 호로병이 눈에 보인다오. 이 병을 거꾸로 들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해보시오. 학원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새님이 가르쳐준 대로 호로병을 거꾸로 들고 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 하니까 병 속에서 하얀 살이 꾸역꾸역 나오지 않겠어요? 따뜻한 옷 한 벌 있었으면 했더니 옷이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걸 보고는 이런 좋은 보물을 산속에서 우리만 쓸 수는 없으니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갑시다.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씁시다. 하고 다시 사람 사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병에서 나온 물건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얻게 되었대요. 지금은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꼭두각시와 목도령이 죽고 난 다음에는 호로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새 사람이 된 도둑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꼭 있어야 했거든요. 소에다 쟁기를 지워 논밭도 갈고 소 등에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했지요. 한 농사꾼이 소를 두 마리 길렀어요. 어미소 한 마리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길렀지요. 그런데 조상님 제사 한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고기야 떡이야 과일이야 음식을 많이 장만해야 하니 돈이 들잖아요. 마침 집에 돈이 없어서 송아지를 팔기로 했어요. 어미소 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 팔아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 어린 송아지를 팔 수밖에요. 이 사람이 송아지를 끌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좋은 값을 받고 팔았지요. 돈을 아낀다고 배가 고픈데도 국밥 한 그릇 안 사먹고 그냥 돌아섰어요. 돈을 허리춤에 잘 간수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앞불싹 고갯마루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오느라 가빠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개 섞어라 하고 웬 험상구진 놈이 뒤따라 오더니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 송아지 판 돈을 다 내놔 하고 을러대지 않겠어요? 이 도둑이 장에서 송아지 판 것을 다 보고서 뒤따라 왔나 봐요. 뒤따라 오다가 호젓한 고갯마루에서 덮친 게지요. 송아지 판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무슨 사정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돈은 조상님 제사를 모실 돈이오. 그러니 며칠만 참아주시오. 그러니 도둑이 어이가 없나 봐요. 며칠만 참으라니 그러면 며칠 뒤에 돈을 죽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보아하니 사정이 딱 한 것 같은데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내가 돈을 마련해 주겠소. 도둑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아느냐? 그런 말로 나를 속이고 도망가려는 게지. 잠만 말고 어서 돈을 내놔.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마침 고을 원님 행차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원님이 가마를 높이 타고 사령과 나조를 거느리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웬 사람들이 길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느냐. 어서 불러서 까닭을 알아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이 원님 앞에 불려갔어요. 도둑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었지요.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일이 다 들통나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송아지판 사람은 원님에게 사실대로 일러가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제 친구인데 제가 오래전에 저 친구 돈을 빌렸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길에서 오랜만에 만나 저 친구는 어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저는 며칠만 참아달라고 하고 그러느라고 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들어보니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의논해서 좋게 해결하도록 해라. 하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도둑은 관가에 끌려가서 호된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일러바치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를 감싸주니 몸둘바를 모르겠었지요. 세상에 댁같은 사람이 다 있는 줄 몰랐소이다. 남들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하도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없어 장돌뱅이 짓을 하다가 장에서 송아지를 받아 큰 돈을 받는 것을 보고 그만 욕심이 생겼지요. 부디 용서하고 얼른 가보십시오. 이러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더니 훌쩍 달아나더래요.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와 송아지 판 돈으로 조상님 제사를 잘 보셨지요.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이 사람이 외양간에 가더니 어미소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웬일인가 하고 물었어요. 농사철도 아닌데 소는 왜 끌어내세요? 이 소를 내다 팔아야겠소. 아내가 영혼을 몰라 어리둥절 했어요. 송아지를 팔아 제사를 잘 모셨는데 또 어디 돈 쓸 데가 있어서 어미소 까지 팔려고 그러세요? 남편은 며칠 전에 도둑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정이 딱 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소. 그래서 조상님 제사를 모시고 나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소. 이 소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지요. 그리고 장에 가서 소를 팔았습니다. 소판 돈을 가지고 장돌뱅이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했지요. 어찌어찌 해서 전날 그 도둑을 다시 만났어요. 약속대로 돈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받으시오. 이 사람이 소판 돈을 다 내놓으니까 도둑이 그만 땅에 넓죽 엎드리더니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도 나쁜 짓 하려는 나를 오히려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만 해도 평생 잊지 못할 터인데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서로 받으라느니 못 받겠나 느니 하다가 함께 소판 사람 집으로 갔어요. 도둑은 아주 새 사람이 되었지요. 장돌뱅이 노릇을 그만두고 이 집 농사를 거들며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소도 사고 농밭도 사고 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무기와 산삼 옛날에 참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한겨울에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양식 구할 도리는 없고 하니까 나무라도 해다가 팔아먹으려고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할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벼랑 위에서 무심코 아래를 굽어보니 그 험한 벼랑 가운데 파릇파릇한 풀 잎사귀 같은 것이 많이 보이더래요. 눈을 닫고 가만히 내려다보니 이런 횡재가 있나요? 그게 죄다 산삼이더라 지 뭐예요? 산삼이라면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약풀이거든요. 그건 몇풀이 많게면 저같은 농사꾼 심령 농사 지은 것보다 더 나을 터이니 그게 횡재가 아니고 먹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깎아지른 듯한 벼랑 한가운데 있으니 그게 탈이지요. 어떻게든 내려가 보려고 버둥거리며 용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발 디딜 곳이 있어야 말이지요. 한참 동안 용을 쓰다가 안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벼랑 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산삼 캐러 벼랑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자니 발길이 안 떨어져서 그런거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동네에 사는 이웃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왔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 김서방 아닌가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저 벼랑 가운데 산삼 많이 있는데 캐러 내려가지 못해 이러고 있다네. 이웃사람이 벼랑 끝에 와서 아래를 굽어보더니 얼른 좋은 수를 하나 냈어요. 좋은 수가 있네. 내 칠그로 동아줄을 꼬아서 발치를 매달아 내려뜨릴 더이니 자네가 그걸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면 되지 않겠나? 듣고 보니 참 좋은 수 였습니다. 그래서 칠그로 든든한 동아줄을 꼬았지요. 동아줄 끝에 발치를 매달고 거기에 이 사람이 탔어요. 이웃사람이 동아줄을 잡고 슬슬 늘어뜨려 주어서 산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지요. 산삼을 죄다 캐니까 발채 하나 가득 찰 만큼 많더래요. 그걸 발채에 담아가지고 이웃사람 들어 끌어올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산삼을 올려보낸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동아줄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 고약한 이웃사람이 산삼을 저 혼자 차지하려고 그만 줄을 내던지고 도망가 버렸지 뭐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벼랑 가운데 갇힌 꼴이 되었지요.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청길 벼랑이고 위를 쳐다보아도 깎아지른 벼랑이니 나는 새가 아니고서는 꼼짝 딸싹도 할 수 없었지요. 겨우 발 디딜 자리밖에 없는 곳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째요. 이 사람이 온 하루를 꼽아 그렇게 벼랑에 붙어서 지냈어요. 그러고 나니 기운도 빠지고 허기가 져서 곧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위에서 무엇이 스르르 내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벼랑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꼬리는 벼랑 위에 있고 머리는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큰 입을 쩍 벌리니 도끼날 같은 이빨이 번쩍번쩍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눈을 질끈 감고 이무기 한테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무기가 저를 잡아먹지는 않고 비늘로 툭툭 건드리기만 하더래요. 스르르 눈을 떠보니 이무기가 발 앞에 커다란 몸뚱이를 들이대고 있지 않겠어요? 너도로 조 등에 타라는 말인가? 생각하고 이무기 등에 넙죽 올라탔지요. 그랬더니 이무기가 이 사람을 등에 태우고 스르르 벼랑을 기어오르는 겁니다. 기어올라서 벼랑 위에다 이 사람을 턱 내려놓더니 숲속으로 사라지더래요. 이 사람이 이무기 덕에 목숨을 건지고 산을 내려오다 보니 글쎄 산삼 가지고 도망간 이웃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있더라지 뭐해요? 산삼이 가득 담긴 발채는 지게에 얹혀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웃사람 목에 커다란 이무기 이빨 자국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는 못 살지요. 이 사람은 산삼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네와 지렁이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덟 식구가 굶느니 먹느니 하면서 사는데 한 해 섯달에는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온 식구가 쫄쫄 굶고 앉아 있었어요. 섯달 금음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혀요. 내일이 설날인데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설날이 되면 떡국 끓여 차례 지내고 설빔 차려입고 세배 다녀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뭐 떡국은 고사하고 밥 한술 못 먹게 생겼으니 기가 막혀도 한참 막혔지요. 까짓 거 저 혼자뿐이면야 굶든 먹든 견디겠는데? 아내하고 여섯 자식이 쫄쫄 굶고 앉아 있는 꼴은 차마 볼 수가 있어야지요. 에헤 이렇게 사느니 나가 죽어버릴란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테니. 하고 이 사람이 집을 나왔습니다. 목 매달아 죽으려고 새끼줄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아예 사람 자취도 없는 곳에 가서 죽으려고 말이지요. 산 중턱쯤에 가서 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새끼줄 한쪽 끝은 목에 걸고 다른 쪽 끝은 소나무 가지에다 메었어요. 뛰어내리면 목이 매달려 죽게 말이지요.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보면 밧줄을 끓는다 뭐다 해서 귀찮을 것 같았어요. 안되겠다. 저 사람이 지나가거든 죽어야지. 하고 그냥 소나무 위에 동그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던 사람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곧장 소나무 밑으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곱게 차려입은 처녀인데 머리에 떡시루를 이고 오더래요. 와서 소나무 밑에다 시루를 내려놓더란 말이지요. 그래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비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빌더니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어른 이리 내려와서 떡 좀 드세요. 하지 뭐예요? 나무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서 말이지요. 아까부터 한 번도 올려다본 적이 없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까짓껏 이왕에 죽으려고 마음먹은 거 죽기 전에 떡이나 실컷 먹어보자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지요. 떡 한 시루를 다 먹고 나니 어르신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아까운 목숨을 끊으려 하시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것까지도 훤히 다 알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딱 한 사장을 다 이야기했어요. 처녀가 다 듣곤 하더니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요. 설수의 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러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돈깨가 수북한 데 다 텅텅 비고 괴짝 하나에만 돈이 가득 들어 있더래요. 그 돈깨를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쌀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설 잘 세세요. 죽기로 먹은 마음 가지고 아득바득 살면 어떻게든 못 살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고맙기가 그지 없었지요. 돈깨를 메고 막 나오려는데 처녀가 하는 말이 가다가 상재를 만나거든 어떻게든 피해 가세요. 그 사람 말을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 말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 상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복 입고 굴건을 쓴 상재가 다리 밑에서 쓱 나오더니 당신 지금 어떤 처녀한테 돈 얻어오는 길이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게 사람이 아니고 천년목은 지네야. 그 지네 말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집에 다시 가봐.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뒷담을 넘어 들어가서 문구멍 뚫고 들여다봐. 참말로 지네거든. 저 지네 봐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 지네는 죽고 당신이 살아. 아무 말도 안 하면 지네는 살고 당신이 죽어. 이러는 겁니다. 이거 참 야단났지요? 처녀는 상재 말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상재는 처녀 말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러나마나 집에 와서 처녀가 준 돈으로 쌀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설을 참 잘 세웠어요. 아내하고 아이들 배불리 먹이고 설빔도 곱게 차려입히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상재가 한 말이 당최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처녀가 지네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자꾸 찜찜했지요. 에이 누구 말이 맞는지 가서 알아놔 봐야지. 하고 그 길로 처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상재 말대로 문으로 안 들어가고 뒷담을 넘어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이게 뭔가요? 사람 팔뚝만한 지네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쩌나 저 지네 봐 하고 소리 지르면 저 지네가 죽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네를 죽게 할 수는 없겠더래요. 아무리 흉한 지네일 망정 내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 식구를 도와줬는데 어찌 죽게 할 수 있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담을 넘어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겁니다. 상재 말대로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상해서 처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곱게 차려입은 처녀가 나왔어요. 나오더니 반갑게 맞아들이고는 가시다가 상재를 만났나요? 하고 물었지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요. 아까 문구멍으로 지네를 본 것까지 다 말했지요? 그러니까 처녀가 참 좋아하더랍니다. 저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선녀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처녀 모습이 되었다가 사람이 안 보면 지네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해진 날까지 죽을 사람 백사람 목숨을 구해야 죄를 씻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상재도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자인데 사람이 볼 때는 상재 모습이 되었다가 사람이 안 보면 지렁이가 된다네요. 그런데 지렁이는 산사람 백사람 목숨을 죽여야 도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대요. 어르신이 내가 백번째로 살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아까 나를 보고 저 지네봐 했으면 어르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렁이가 백사람을 죽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나는 살렸던 사람이 도로 죽어서 하늘로 못 올라가게 죽게 되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어르신도 살고 나도 살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사방이 자욱해지더래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녀도 집도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집이 있던 자리는 온통 쑥대밭이 되고 말이에요.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글쎄 다리 밑에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자빠져 있더래요. 절구 꽁이만한 큰 지렁이가 말입니다. 죽일 사람 100명을 못 채우고 날짜가 지나가버려서 자기가 죽은 거지요. 그 후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손오공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일입니다.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중국에 있는 화과산 꼭대기에 떨어졌어요. 엄청난 소리를 내며 별똥별이 떨어지자 온갖 동물들이 몰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글쎄 난생 처음 보는 건데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흥미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김을 내뿜던 별똥별은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맞아 식으며 모두에게 잊혀진 채 꼼짝도 않고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 산에 뒤흔드는 엄청난 소리가 나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온몸에 금빛 털이 난 원숭이 한 마리였지요. 바위는 마치 달걀처럼 금빛 원숭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500년 동안이나 돌 속에서 지낸 금빛 원숭이는 곧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즐겁게 뛰놀던 원숭이들은 폭포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야 굉장한 폭포로구나 과연 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줄기가 너무 새쳐서 가까이 갈 수 없겠는걸 다른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금빛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폭포 뒤에 다녀올 수 있어 네가 갈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마 만약 내가 다녀오면 어떻게 할래?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지 금빛 원숭이는 용감하게 폭포로 뛰어들었습니다. 엄청난 물줄기 뒤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어요. 폭포에서 나온 금빛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을 데리고 동굴로 갔고 약속한 대로 오두머리가 되어 모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금빛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이 따오는 온갖 과일을 먹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빛 원숭이는 우연히 산에 온 사람들을 보았어요. 처음 보는 동물이로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 아래 살고 있죠. 나이 많은 원숭이가 답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금빛 원숭이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요. 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려가 보련다.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니 그동안 잘 지내고 있거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려온 금빛 원숭이는 기나긴 여행을 하면서 사람이 하는 말도 배우고 옷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에 수보리조사라는 유명한 도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기로 했지요. 며칠 동안 산을 헤맨 끝에 수보리조사를 만난 금빛 원숭이는 사람 세상에서 배운 예의를 갖춰 절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을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너를 제자로 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손오공이라고 부르겠노라. 하얀 수염을 기른 인자한 수보리조사는 그날부터 손오공에게 무술은 물론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변신술을 가르쳤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한 손오공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술법을 다 배웠지요. 오공아, 이제 마지막 도수를 가르쳐주마.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법이다. 수보리조사가 주문을 외우자 하늘에서 흰 구름 한 조각이 날아왔습니다. 수보리조사는 가볍게 구름 위로 뛰어오르더니 새보다도 빠르게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야, 정말 멋지구나. 감탄한 손오공은 그날부터 구름 타는 법을 연습했고 며칠이 지나자 아주 능숙하게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술법을 익힌 손오공은 수보리조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승님, 그동안 저를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젠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 어려운 술법을 모두 배웠구나. 네가 배운 것을 좋은 일에 쓰도록 해라. 새승과 작별한 손오공은 술법을 써서 구름을 타고 고향인 화가산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동안 걸어온 길도 구름을 타고 가니 순식간에 갈 수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손오공을 본 원숭이들은 모두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셨습니까? 대장께서 산을 떠난 뒤 어디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저희를 괴롭혀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답니다. 뭐라고? 괴물이 우리 원숭이들을 괴롭혔다고? 괘씸한 녀석을 당장 혼내줘야겠구나. 안됩니다. 그 괴물은 몸집이 우리 원숭이보다 10배는 더 크고 힘도 엄청 세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일은 두 가지 변신술을 배운 몸이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괴물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놈, 네가 우리 원숭이들을 괴롭힌다는 괴물이냐? 손오공이 큰 소리로 꼬집자 괴물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손오공을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오공은 키가 괴물의 무릎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술과 변신술을 익힌 손오공에게 괴물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한 주먹에 나가 떨어지고는 놀라서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다시 평화가 왔어요. 역시 멋진 우리의 대장이에요. 원숭이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손오공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맞는 무기를 갖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을까? 손오공의 물음에 나이 많은 원숭이가 대답했습니다. 용궁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손오공은 즉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용궁으로 갔습니다. 도수를 익혔기에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용궁 문을 박차고 들어간 손오공은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과산에 사는 원숭이 대장 손오공이라 합니다. 내게 맞는 훌륭한 무기를 얻고자 하니 주시면 고맙겠군요. 물속에서도 마음대로 활동하는 손오공의 놀라운 술법에 용왕은 벌벌 떨며 무기 창고를 열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지 심드렁하게 말했어요. 셀만한 무기가 없군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의봉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1만 5천군이나 된다오. 용왕은 떨리는 손으로 기둥처럼 커다란 쇠 몽둥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은 엄청나게 무거운 쇠 몽둥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며 말했습니다. 무게는 적당한데 너무 크군. 조금만 작고 가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랗고 두꺼운 쇠 몽둥이가 점점 줄어들더니 알맞은 크기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봉이라더니 참 신기하군. 주인이 원하는 대로 변하다니. 좋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무기와 어울리는 갑옷과 신발도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왕은 치밀어 오르는 활을 누르며 황금 갑옷과 가죽신을 꺼내주었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손오공은 여의봉을 아주 작게 만들어 귓속에 넣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화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 손오공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에 뿌리난 괴물들이 나타나 손오공을 꽁꽁 묶더니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괴물들은 저승사자였고 손오공을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손오공은 수명이 다 되어 죽은 것이었지요. 일은 두 가지 변신술을 익혀 하늘과 땅에 있는 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가 손오공은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손오공은 밧줄을 끊고 여의봉을 꺼내 마구 휘둘렀지요. 그러자 손오공을 잡아온 저승사자들은 물론 염라대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손오공은 원숭이의 수명이 적힌 책을 찾아 갈기갈기 찢어버린 다음 구름을 타고 화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화가산에 사는 원숭이 중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는 원숭이들이 생겼는데 이것은 손오공이 원숭이들의 수명이 적힌 책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힘도 세고 술법도 부리는 손오공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지만 보물인 여의봉을 빼앗긴 용왕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용궁의 보물을 빼앗아 갔더니 아주 못된 녀석이로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옥황상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지옥의 염라대왕에게서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손오공이 지옥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원숭이들의 수명이 적힌 책을 찢어버려서 저승사자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용궁도 모자라 지옥에서도 난리를 치다니 이 녀석을 혼내줘야겠다. 옥황상제는 이랑신이라는 장수를 불렀습니다. 눈의 세개인 이랑신은 옥황상제의 조카로 나쁜 짓을 하거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신이나 괴물을 잡는 용감한 장군이었지요. 손오공이라는 원숭이가 용궁과 지옥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니 가서 혼내주어라. 네 알겠습니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이랑신은 군사를 이끌고 화가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괘씸한 원숭이녀서가 네가 용궁과 지옥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구나. 하늘의 법을 무시한 죄로 내 놈을 잡으러 왔으니 순순히 항복해라. 어허 이번에는 눈이 세개나 달린 괴물이 왔네. 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손오공은 큰 소리를 치며 이랑신과 맞섰습니다. 말로는 안 될 녀석이로구나. 에이 내 칼을 받아라. 이랑신은 머리가새 팔이 여섯이 달린 모습으로 변해 손오공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도 똑같이 머리가새 팔이 여섯인 모습으로 변해 용궁에서 가져온 여의봉을 휘둘렀지요. 하늘의 용감한 장소와 이른 두 가지 변신술을 익힌 손오공의 싸움은 좀 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이 싸우는 동안 다른 원숭이들은 모두 이랑신의 부하들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비겁하게 다른 원숭이들은 왜 잡아가는 거냐? 너뿐만 아니라 원숭이는 모두 죄가 있으니 잡는 것이다. 원숭이들이 잡혀가자 불리함을 느낀 손오공은 참새로 변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랑신은 사나운 매로 변해 손오공을 쫓았지요. 산골짜기로 도망친 손오공은 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꼬리만은 감출 길이 없어 깃대로 만들어 세웠어요. 손오공이 갑자기 사라지자 주위를 둘러보던 이랑신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원숭이녀석아 변하려면 똑바로 변해야지 세상에 깃대를 밖에 세워두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랑신은 바위로 변해 집을 부수려 했습니다. 이케 장문은 눈이고 대문은 입인데 바위에 맞으면 큰일 나겠군. 할 수 없다. 도망쳐야지. 놀란 손오공은 다시 독수리로 변해 하늘로 달아났습니다. 한참을 달아나던 손오공은 옥황상재가 있는 궁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옥황상재가 사는 궁궐인가? 잘되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옥황상재를 만나 따져야지. 성큼성큼 궁궐 안으로 들어간 손오공은 옥황상재를 보자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왜 나를 잡아가려는 거요? 허허, 니놈이 고약한 원숭이 손오공인가 보구나. 네가 용궁의 보물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지옥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기에 혼내주려 한 것이다. 옥황상재의 말에 화가 난 손오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의봉 같은 보물은 나처럼 훌륭해야 가질 수 있는 법이오. 그리고 나처럼 훌륭한 일을 오래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저승사자를 시켜 잡아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이때 옥황상재의 참모인 태백금성이 나와 말했습니다. 손오공은 비록 원숭이지만 오랜 수련으로 도수를 익혀 신선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손오공과 싸운다면 하늘의 군사들도 적지 않게 다칠 것입니다. 차라리 손오공에게 적당한 벼슬을 주어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생각이구나. 그러면 어떤 벼슬이 적당할까. 마침 빌마온 자리가 비었습니다. 잘 되었다. 손오공에게 빌마온 벼슬을 내린다. 손오공을 일하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라. 과연 태백금성은 내 재주를 알아보고 대접하는가 하고 손오공은 자기에게 벼슬을 준다니 기분이 좋아져 어깨를 으쓱하며 태백금성에게 물었습니다. 빌마온은 어느 정도로 높은 벼슬이오? 높다고 할 건 없지요. 천마를 돌보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을 돌보는 것이라고? 그러면 마구간지기라는 얘기 아니요? 이런 괘씸한 천하의 손오공을 어떻게 보고 마구간 따위를 지키라고 해? 화가 난 손오공이 여의봉을 꺼내 막 휘두르려는 순간 옥황상재의 손님으로 와있던 부처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손오공, 네가 무엇이 훌륭하단 말이냐. 나는 이른 두 가지 변신술을 할 수 있고 구름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십만 팔천리를 날아갈 수도 있으니 당연히 훌륭하지요. 어느새 거인으로 변한 부처님은 손오공에게 자신의 손바닥 위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네가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보아라. 그래서 내 손바닥을 벗어나면 너는 자유이고 벗어나지 못하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좋소? 그까짓 건쯤이야. 손오공은 자신 만만하게 말하고는 구름을 불러 타고 날아갔습니다. 한참을 날아가다 보니 멀리 산뽕우리 다섯 개가 보였지요. 아마도 여기가 세상의 끝인 모양이군. 그러면 내가 다녀갔다는 증결을 남겨야지. 손오공은 술법을 부려 여의봉을 붓으로 변하게 한 다음 가운데 가장 높은 산뽕우리에 손오공 다녀가다 라고 쓰고 다시 구름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손오공이 돌아오자 부처님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나는 세상의 끝까지 다녀왔소. 그곳에는 봉우리가 다섯 개나 되는 산이 있었는데 가운데 산봉우리에 내가 다녀갔다고 써놓고 왔소. 자랑스럽게 말하는 손오공에게 부처님은 손바닥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에 손오공 다녀가다 라고 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은 결국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지요. 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내 손바닥에 벗어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안 돼, 이런 엉터리 약속은 지킬 수 없어. 손오공은 억지를 부리며 여의봉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오공이 뛰어나다 해도 부처님을 당할 수는 없었지요. 어느 틈엔가 부처님에게 덜미를 잡히고 만 것입니다. 손오공을 붙잡은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손오공을 땅에 내려놓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산 하나가 날아와 손오공의 등을 내리눌렀지요. 그리고 그 산은 마치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가두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500년이다. 그렇게 오랫동안이나요? 그러면요? 누군가 나타나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부처님은 산을 다스리는 산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원숭이 녀석이 배가 고프다 하면 쇠덩이를 주고 목이 마르다 하면 쇠를 끓여 녹인 물을 주시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녀석이니 절저히 감시하시오. 부처님이 떠나간 뒤 손오공은 도망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거운 산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손오공 앞에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못된 짓을 해서 부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손오공이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나는 황제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불경을 가지러 천축으로 가는 삼장법사다. 너를 구해주면 나를 따라 천축으로 가겠느냐? 물론이죠. 구야만 주신다면요.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산이 사라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손오공은 삼장법사에게 큰 절을 했지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까요. 손오공이 말곱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 천축으로 가시죠. 말은 제가 끌겠습니다. 그렇게 손오공은 천축으로 가는 여행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동안 새 형제의 의리 후한이 끝나가는 영제 때 나라를 다스리는 조정은 어지러웠고 돈 주고 벼슬을 산 관리들이 힘없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전국시대 협계 형가의 노래로 유명해진 역수 강가에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문이 높은 노식이라는 선비가 인재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식은 아끼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여강태수로 부임할 터인데 너희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뒷날을 위하여 당부할 말이 있어 부른 것이다. 단정히 앉아 노식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인상에 맑고 깊은 눈 두툼한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진 그는 유비라는 제자였습니다. 황실의 먼 친척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벼슬을 냈지만 유비는 홀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엮어 생활하고 있었지요. 지금 나라는 어지럽기 짝이 없다. 몇 년 전 태평경을 얻었다는 장각이라는 자가 만든 태평도에서 생긴 황건적 무리가 전국을 누비고 있으니 그는 일리로다. 권세란 재물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법이다. 이미 말했듯이 태평도 무리 역시 이대로 세력이 불어나면 조정을 얕보게 되고 마침내는 천하를 넘볼 것이 뻔하다.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이옵니까? 곧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엄청난 혼란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없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고 힘을 길러 흔들리는 우리 한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과연 노식의 예상대로 태평도 무리는 곳곳에서 나타나 군사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노란띠를 둘렀기에 황건적이라고 불렸지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백성들은 몹시 힘이 들었지만 무능한 황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술만 마시며 잔치를 벌여 놀기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황제 밑에 있는 군대가 강할 리 없었지요. 군사들은 황건적을 만나면 도망치기 바빴고 황건적의 세력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시골의 작은 고을 유주를 다스리는 태수는 스스로의 힘으로 고을을 지키고자 훌륭한 인재를 모집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방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지요. 총명한 눈빛에 맑은 인상의 청년은 귀가 어깨까지 늘어질 정도로 컸고 팔도 무릎에 닿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다름 아닌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스승 노식의 말에 따라 항문과 무예를 닦는 한편 뛰어난 인물들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지요. 유비는 많은 인물들과 사귀었고 그 가운데 장비라는 호걸이 있었습니다. 장비는 힘이 엄청난 장사인데다가 무예도 뛰어났지만 술버릇이 고약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장비는 자기를 잡으려는 포즐들을 혼내주었지요. 그 일로 장비는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고호를 다스리는 태소가 마침 유비와 함께 노식 선생 밑에서 공부한 인물이었기에 유비가 간절히 애원하여 구해주었습니다. 평소 장비의 뛰어남을 눈여겨보던 유비는 작은 실수로 인재가 죽음을 당한다면 큰 손해라고 여겨 구해준 것입니다. 이 일로 장비는 유비를 신형처럼 따르게 되었지요. 드디어 때가 왔다.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로 황건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해야겠다. 유비가 방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유비 형님 큰일 났습니다. 장비 형님이 누군가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비는 급히 청년의 뒤를 따라 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울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서는 장비와 이른모를 사내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차라리 아름답다고 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장비가 성난 호랑이 같다면 긴 수염을 휘날리며 맞서는 상대는 구름의 몸을 반쯤 감춘 용과 같았습니다. 장비가 태풍처럼 긴 창을 휘둘러 공격하면 상대는 번개같이 청룡돌을 움직여 이를 막아내는 것이었지요. 유비는 장비와 맞서 싸우는 상대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분은 잠깐 싸움을 멈추시오. 유비의 외침에 두 사람은 한 발씩 물러서서 무기를 거뒀습니다. 형님 마침 잘 오셨소. 내 이 녀석을 혼내줄 테니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오. 유비를 본 장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허 물러서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비는 장비를 호통한 뒤 상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공도 잠시만 노여움을 거두시오. 무예를 겨루는 일은 먼저 시비를 가린 뒤에라도 늦지 않으니까. 상대가 놀란 얼굴로 유비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대체 누구신데 나를 아시오. 몇 해 전 노식 스승님 아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요. 잠깐 다니다가 말았으니까요. 하루를 배웠더라도 스승은 스승이지요. 그러니 관공과 나는 동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는 탁현에 사는 유비라고 합니다. 아 유공. 말을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유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도 한 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 망나니와는 아시는 사이입니까? 망나니라니? 이 녀석이 아직 혼이 덜 났군구래. 장비가 다시 창을 고쳐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가로막으며 답했어요. 이 사람은 제 아우 장비입니다. 뜻이 맞아 몇 해 전부터 사귀고 있지요. 그건 그렇고 두 분은 왜 싸우게 되었습니까?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와 떼는 나라도 간섭을 안는 법이요. 내가 이곳에 와서 말을 팔려고 했더니 저 장비란 녀석이 이곳에서는 자기만이 말을 팔 수 있다며 막았소. 그래서 혼을 내주려 한 것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허나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말 장사를 독점하는 대신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도 자기 구역에서는 다른 짐승을 막는 법인데 하물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조금 성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기시오. 반드시 창카를 맞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유비와 관우는 장비를 데리고 근처 술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기를 맞대고 싸우던 두 사람이었지만 둘 다 호거리기에 유비가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자 금세 친해져 술잔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어느덧 황건적의 행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못된 무리가 날 뛰어대니 걱정이요. 나 혼자 어쩔 수도 없고. 관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태수가 붙인 방을 보고 장비를 만나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관공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모두가 하늘의 뜻인 것 같소. 그렇다면 유공은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신가요? 민병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훈련을 하여 황건적에 맞서는 것이지요. 유비의 말에 관우와 장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민병을 조직하여 훈련을 시키자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내가 나라의 세금을 내가며 말 장사를 독점한 것은 모두 생각이 있어서요. 몇 해 동안 적지 않은 돈을 모았고 또 전투에서 사용할 말도 충분하니 별 문제는 없소. 다만 유비가 말거리를 흐리자 장비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참 답답하네요. 군사들을 지휘할 마땅한 장수가 없었는데 오늘 관공과 같이 훌륭한 분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소. 부족한 사람을 그토록 높이 보아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군요. 관우와 말을 들은 장비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자, 이럴 게 아니라 모두 우리 집으로 옮겨 한 잔 더 합시다. 좋은 술과 안주가 있습니다. 유비와 관우는 술집을 나와 장비를 따랐습니다. 장비의 집에 있는 넓은 마당에는 복숭아 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었어요. 날씨도 좋으니 마당에서 복숭아 꽃 향기를 맡으며 술을 마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술과 안주를 내오겠습니다. 장비는 곧 향기로운 술과 푸짐한 안주를 내왔고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소이다. 술을 한 모금 들이킨 뒤 관우가 입을 열었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말해보시구려. 유비와 장비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만나 뜻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니 의형제를 맺으면 어떨까 합니다. 관우의 말에 장비는 기쁜 얼굴로 답했어요. 기왕이면 제사상을 차리고 하늘에 알리는 것이 어떻소? 장비는 서둘러 재물을 준비하여 복숭아 나무 아래에 상을 차렸습니다. 제사를 올리기 전에 세 사람이 나이를 비교해보니 유비가 가장 많았고 관우, 장비 순이었습니다. 맏형이 된 유비는 제사상 앞에서 엄숙한 얼굴로 하늘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저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아우로 맞아 앞으로 변치 않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죽을 때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어 유비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유비를 따라 했지요. 이제 세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세 형제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큰 잔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우리 형제는 군사를 모아 나라를 어지럽히는 황건적과 맞서고자 합니다. 뜻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은 내일 다시 이곳으로 오십시오. 군사 훈련을 받고 나쁜 무리들을 무찌르도록 합시다. 고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너도 나도 훈련을 받게 노라고 모였는데 무려 500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농민은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가져왔어요. 옷감을 파는 상인은 군사들의 군복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우와 장비는 훈련을 맡고 유비는 모두를 지휘했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세 사람은 모두가 훌륭한 스승이자 장수였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던 젊은이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훌륭한 병사가 되었지요. 훈련 받는 군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유주의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군사 훈련을 시키는 한편 고을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대장장이에게 부탁하여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비는 커다란 두 자루의 칼을 장비는 길고 무서운 사모라는 창을 만들었습니다. 관우는 창과 비슷하지만 칼날이 달려 적을 뵐 수도 있는 청룡 언월도를 만들었지요.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었지만 관우는 한 손으로 자유롭게 휘둘렀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치자 유비 관우 장비는 유주를 다스리는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황건적에게 맞설 민병 500명을 데려왔습니다. 훈련도 웬만큼 되어 있으니 황건적과 맞서 싸워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태수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성박 산 아래에 황건적 무리가 모여있소. 곧 우리 고울로 쳐들어오려는 것 같으니 가서 그들을 막도록 하시오. 우리 민병대의 솜씨를 보여줄 대로군요. 반드시 적을 무찔러 보이겠습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민병 500을 이끌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관여산 아래에는 황건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유비가 말을 탄 채 외쳤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고생시키는 반역의 무리들아.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너는 대체 누군데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우선 나와 맞서보자. 황건적 가운데 장수로 보이는 한 사내가 칼을 빼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에 장비가 창을 거머쥐고 나섰지요. 형님, 저런 조물의 귀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장비의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창을 몇 번 휘두르더니 상대 장수를 말해서 떨어뜨렸지요. 장비가 상대를 단숨에 꺾자 민병대는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황건적 대장 정원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정식 훈련을 받은 나라의 군사들도 노란 깃발만 보면 벌벌 떨며 달아나는데 농민과 장사꾼으로 이루어진 민병대 장수에게 창피한 꼴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정원진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릴 것도 없이 자기가 직접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유비 곁에 있던 관우가 청룡 언월돌을 움켜지며 달려나갔지요. 아우, 자네는 이미 적의 장수를 쓰러뜨렸으니 이번에는 내가 상대하지. 관우가 장비에게 말하자 장비는 말을 몰아 뒤로 빠졌습니다. 관우가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정원진은 성난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사납게 칼을 내리쳤습니다. 관우도 이에 맞서 기합을 내뱉으며 청룡 언월돌을 휘둘렀지요.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 나는가 싶더니 정원진은 그대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애당초 관우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병대는 또다시 함성을 질렀고 그때까지 하늘날에 자기들 대장이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황건적 무리는 완전히 혼이 빠진 듯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무기를 내던지더니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라! 때를 놓치지 않고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는 적을 덮치니 감히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황건적들은 살려달라며 항복을 했습니다. 민병대의 완전한 승리였고 의형제를 맺은 세 사람에게는 서로를 확인하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늘 넉넉한 웃음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하던 맏형 유비가 그토록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비는 두 아우의 용맹과 무예를 확인한 것입니다. 민병대 또한 짧은 시간 훈련을 받았지만 염려하던 것과는 달리 눈부신 활약을 했으니 정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태수는 민병대의 첫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수고했소. 덕분에 유주성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소. 그런데 근처 청주성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봤구려.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가서 돕겠습니다. 오, 그래주겠소. 정말 용감한 장수들이구려.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청주성으로 달려간 유비, 관우, 장비 형제는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유비의 뛰어난 전술대로 용감한 관우와 장비가 이끄는 군대는 단숨에 황건적을 무찔러 위험에 처해 있던 청주성을 구했지요. 유비가 황건적을 무찌른 사실이 나라에 알려지자 황제는 유비에게 현령 벼슬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적을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웠는데 겨우 현령이라니요. 장비의 말이 맞습니다. 이까지 낮은 벼슬은 받지 마십시오. 관우도 화를 내며 장비의 말에 맞짱구 쳤습니다. 아니다. 황제께서 내리신 벼슬이니 아무리 낮아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하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이다. 유비는 현령이 되어 고을을 잘 다스렸고 유비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훌륭한 장수들이 유비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훗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뛰어난 전략과 제갈공명을 참모로 두고 많은 훌륭한 장수들의 도움을 받아 총나라를 세웠습니다. 총나라는 조조가 다스리는 위나라, 송건이 다스리는 오나라와 함께 천하의 주인이 되려고 서로 경쟁하며 삼국시대를 엽니다. 시대에 묻혀 지내던 장수 셋이 복숭아 나무 밑에서 배진 의형제의 결의가 이처럼 큰 업적을 이룰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문에 이 세 형제의 의리와 무용담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그네 고생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그만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쉬어갈 곳은 보이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길은 갈수록 험해지더래요. 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덤불 속을 헤매게 되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깜빡거리더래요. 아,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나보다. 이제 살았구나. 나그네는 좋아라고 그 불빛을 찾아갔지요. 가까이 가보니 벼락 밑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얼른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길 잃은 나그네를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방 안에서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색시가 나오더래요. 나와서 나그네를 아래 위로 쭉 훑어보더니 우리 집은 나그네를 채우는 주막이 아니지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니 딱하군요. 들어와서 쉬어가세요. 하고 앞장서서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나그네가 색시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한참 앉아있으니까 색시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몹시 시장하던 참이라 얼른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밥이 좀 이상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밥에 사람 이빨 같은 게 섞여 있더러지 뭐예요. 국이나 한술 드려고 숟가락으로 국을 휘휘 저어보니까 글쎄 사람 손가락 같은 게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더래요. 간장을 한술 떠보니 색깔이 온통 새빨간 핏빛이고요. 아이고 이게 사람 집이야 귀신 집이야. 나그네가 그만 등골이 서늘해져서 숟가락을 놨지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 색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싹싹 칼 가는 소리 같았어요. 머리끝이 쭈뼛해져서 문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색시가 시퍼런 칼을 쓱쓱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마 밑으로 털이 부숭부숭한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더러지 뭐예요. 내가 여우굴에 들어왔구나. 나그네는 몰래 뒷문을 열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어요. 부엌 문 뒤에 숨어서 어쩌나 봤더니 여우가 칼을 갈아 들고 제가 있던 방으로 쓱 들어가는 겁니다. 가보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서 두리번 두리번 살피더니 아래쪽 길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나그네는 얼른 위쪽 길로 달아났어요. 한참 달아나다가 얼핏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여우가 칼을 들고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짊어진 보따리도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아났지요. 가시덤불에 찔리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그렇게 한참 달아나다가 산모퉁이를 딱 돌아서니까 불이 환하게 켜진 귀와집이 턱 나타나는 겁니다. 마루에는 젊은이가 한 사람 앉아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게 사람 사는 집이었어요. 나그네는 이제야 살았다 하고 그 귀와집으로 들어갔지요. 사람 살려요. 저 뒤에 여우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마당으로 썩 내려오면서 네 이놈 잘 왔다.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치더니 잘되었다. 얘들아 어서 이놈을 골방에 가두어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지 뭐예요.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나그네를 번쩍 들어다 골방에 넣고 자물쇠를 절거덩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루에 앉아있던 젊은이고 마당에 돌아다니던 하인들이고 죄다 꽁무니의 털이 부숭부숭한 짐승 꼬리를 차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것들이 모조리 여우로구나. 어미 여우를 간신히 피해왔더니 이제는 아들 여우에게 잡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아들 여우가 시퍼런 칼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요. 나그네가 정신을 가다듬고 여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무슨 소원이냐. 지금 목이 몹시 마르니 물 한 동의만 마시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여우가 물을 한 동이 갖다 주면서 어디 실컷 마셔보아라 조금 뒤에 잡아먹으러 올 터이니 하고는 문을 잠그고 가버리더래요. 나그네는 얼른 물동이에서 물을 퍼내어 흙벽을 축였습니다. 흙은 물이 묻으면 축축해져서 잘 떨어지잖아요. 물 한 동이를 다 벽에다 축이니까 흙벽이 물에 흠뻑 젖었어요. 물러진 벽을 한사코 파내어 겨우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여우가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리지 뭐예요. 에이고 뜨거라 하고 얼른 구멍으로 빠져나갔지요. 나가보니 이건 또 뭔가요. 한 발 앞이 바로 낭떨어진 거예요.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벼랑 아래로 떨어질 지경이었어요. 여우는 벌써 바로 뒤에서 구멍에 몸을 뒤밀고 나오려고 하고 있었지요. 에라, 여우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낭떨어지로 떨어져 죽는 게 낫다. 나그네는 눈을 딱 감고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곳이 이상하게도 푹신푹신했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다쳤지요. 아이고 하느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푹신한 것이 움찔 올라오더니 후다닥 뛰어 달아나는 겁니다. 그게 호랑이 등이었어요. 떨어진다는 게 낭떨어지 밑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 등에 떨어졌나 봐요. 그나저나 마구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을 테니 어떻게 해요. 호랑이 목을 꼭 끌어안고 그대로 엎여갔지요. 호랑이는 단숨에 제 새끼가 있는 굴로 달려가더래요. 거기에다 나그네를 내려놓으니 호랑이 새끼들은 어미가 먹을 것을 물어왔다고 나그네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걸 보고 어미 호랑이는 어디론가 나가버리더래요. 다행히 호랑이 새끼들이 어려서 나그네에게 큰 상처는 입히지 못했어요.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새끼 호랑이들을 떼어놓고 엉금엉금 기어 호랑이 굴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굴 밖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 있었지요. 조금 있으니까 여우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네요. 호랑이가 나그네를 업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왔나 봐요. 여우들이 호랑이 굴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어미 호랑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여우들이 제 새끼를 해치려는 줄 알고 다짜고짜 여우들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어흥깽깽 야단 법석이 났지요. 여우가 아무리 때로 덤벼도 사나운 호랑이를 당할 수 있나요? 끝내 호랑이에게 다 물려 죽고 말았지요. 호랑이도 그 많은 여우를 당하느라 지쳐서 벌렁 쓰러지고요. 그 사이에 나그네는 나무에서 내려와 멀리 멀리 도망쳤대요. 그러다 보니 날이 훤히 샜는데 하룻밤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제목이 나그네의 고생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지혜로운 칸칠 이야기는 동물 중에서 몸이 아주 작은 칸칠이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코끼리나 호랑이를 지혜로써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얄미운 상대를 지혜로움으로 골탕 먹이는 이야기가 참 많지요. 그럴 때마다 읽다보면 웃음이 나고 통쾌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지혜로움이 더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